사진 찍을 땐 이게 마지막 사진이다 생각하고 찍어야 된대요 그래야 진짜 얼굴이 나와요 자 찍을게요 우와 예뻐요 짱이다 진짜 잘 나왔죠? 이쁘죠? 그러게 이게 누구야 진짜 이쁘시다 몇 장 더 찍을까요? 아 괜찮은데 찍을게요 우와 진짜 웃겼다 대신 신호만 보면 마음이 산들산들 이게 바로 사랑이야 아이고 올해도 만났네 사방에서 결혼 언제 하냐고 안 물어? 물어보죠 얼마 듣기 싫어 그래 짜증나요 진짜 지금 애 낳아도 노산이다 돈 없어서 안 하냐 신랑 될 사람 얼마 버냐 너는 얼마나 모아놨냐 아니 자기들이 언제나 그렇게 걱정하고 살았다고 때 되면 결혼해야 된다 뭐 그런 말 듣지마 이 나이 되니까 그래 결혼하려고 살았나 애 낳으려고 살았나 그냥 이쁘게 살아 멋있게 음 그러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결혼을 해도 내 인생이고 안 해도 내 인생이야 누구한테 맡기지는 말아야지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온전히 내 사람이 될 리는 없잖아 JT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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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